자 여기는 저 디올입니다 디올 디올? 디올이 아주 많아 아 좋은데 좋은데 아 너무도 그렇고 네 아 네네네네네네 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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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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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래요?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저희 업체 거여서 저희 이 부스가 후반 기간 내내 현장에서 저희가 후반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장난 아니죠 우와 용몬이 장난 아닌데 아유 아마 저희 거 하나 주면 쓰고 계실 거 같은데 제가 몇 해라 했네요 이제는 128기구로 넘어오실 때가 됐습니다 아 저도 하나 있어요 갖고 계시나요? 아저씨 저희가 제가 한 용량이 장난 아니네 제가 오븐팩을 아 이게 업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? 어디 있어요 업체? 저희 본사 샌드스쿨은 미국 회사예요 아 매장은 어디 있는 거야? 한국 매장은 용산에도 있고 팔잖아 용산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아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니까 제가 저는 용산 가서 샌드스쿨 가고 싶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용량이기에 쪼꼭히 쓰다가 아니 용량이 많은 게 필요해요 사실은 네 제가 전시장만 20년 넘게 되뇨 맨날 오셨죠 맨날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가 생겨갖고 유튜브 보고 내가 다섯 개 운영하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찍는 거 아니고 저희 샌드스 프로페셔널 지테크놀로지 제품도 이거 저거네 이거 저거네 이거 저거네 저거 레이드 필요하실 거 같은데 네 아 이거 저 두 개나 했어 두 개나 했었죠 알겠어 도는 거야 근데 용량이 되게 많다 용량이 짱짱하네 아 물 erkenn 아 텐텐 아 이게 그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